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은 눈이 내리는 날 차에 탈 때 앞뒤 유리창에 쌓인 눈만 치우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행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강원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에서 얼음판으로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하는데요. 당시 블랙박스 주행 중인 차 앞으로 얼음판이 빠른 속도로 날아들어서 미처 피할 새 없이 유리에 박히는 영상이 담기기도 했습니다. 파편이 운전자에게 튀거나 시야를 가려서 다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인데요. 고속도로에서 이처럼 갑자기 얼음판이 날아든 이유는 눈이 내린 뒤 차량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서 경찰청은 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앞유리가 박살난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고 운행 전 얼음을 제거하고 운행 중에는 차량 위에 쌓인 얼음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